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 약 20건 정도, 정확하게 25개 정도의 책을 썼던 것 같은데 이 썼던 그런 비법들과 제가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까지 뼈 있는 아무 말든 대단치라는 책을 읽었어요. 고영선 작가님하고 신영준 작가님의 책인데 워낙 이분들은 유명하시죠. 베스트셀러 작가님들이고 지금 체인지그라운드나 기타 여러가지 유튜브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엄청난 유튜버를 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컨텐츠 그러한 크리에이티브 쪽에서 제가 롤모델로 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나 그런 것들, 책쓰기, 글쓰기 그런 강의들이나 그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가 제가 지금 현재, 예전에 사회생활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생활하는 것하고 좀 많이 이렇게 공통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갑자기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이제 생활을 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니는 동안에 약 한 20건 정도, 거의 대부분 IT 보안과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썼죠. 이게 한 뭐 거의 대부분인가 90%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글쓰기와 관련된 책들도 약 2건 정도 썼죠. 그런데 이제 이 2건이 좀 급하게 써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듬고 지금처럼 이제 유튜브로 좀 더 이제 더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다시 또 이제 원고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에 어떻게 이제 20건 정도의 책을 썼는지, 뭐 그냥 뭐 짝게 짝게 쓴 건 아니에요. IT 책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인 책보다 훨씬 더 두껍죠.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것들도 있고요. 제 책 중에서는요. 거의 기본적으로 400페이지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작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그림이 많다거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일반 책하고 차이가 있겠지만은 작지는 않죠. 물론 이제 그 이제 25건 정도의 책에서는 또 전자책이 있고요. 또 공동 저자를 했던 것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제 삶의 목표가 제 키만큼 이제 책을 쓰는 거예요. 사실이요. 책이요. 그게 블로그나 이제 뭐 카페에다 글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책이라는 어떤 결과물로 제 키만큼 이상은 나오면 좋겠다. 그것이 그래서 제 삶의 그 정도 기록이면은 정말 잘 살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목표로 저희 버킷리스트로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무릎 정도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번 책들을 다 꺼내봐야 하는데 무릎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IT 책 3권, IT 보안 3권은 중국에도 출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은 베스트셀러도 많이 되고 막 해서 뭐 이렇게 될 건데 역시 IT 보안이라는 하나의 그런 작은 시장에서 이렇게 성과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욕심을 부렸죠. 이제 글쓰기라는 거. 근데 이제 망했죠. 자 아무튼 제가 20권 정도의 책을 썼던 비법들을 한번 조금 조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시간을 그 짜투리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도 동영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항상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으면은 자기 개발이고 뭐 아무것도 없죠. 사실 자기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은 이게 분명히 시간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쪼개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가 하루하루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하는지에 대해서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은 정말로 비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요. 그게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출퇴근 시간과 이제 점심시간인데 제가 저하고 같이 다녔던 회사를 다녔던 분은 정말로 한 2년 넘게 헬스클럽을 아침에 오세요. 출퇴근 시간을 일찍 하루 1시간 정도 일찍 하셔가지고 항상 여의도에 있었는데 여의도에서 운동을 하고 항상 그렇게 하는데 2년 정도 보니까 몸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물렁물렁했는데 몸이 나중에는 이제 단단해지고 웬만큼 근육이 이제 운동을 아 정말 잘하구나 라고 할 정도로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뭐 마흔 한 3, 4, 5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말 화려한 것을 보았고요. 저는 이제 운동보다는 제 자기개발로 책을 많이 읽었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보통 이제 인풋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인풋 활동.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거죠.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풋을 좀 많이 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도 책을 좀 쓰려고 했는 출퇴근 책도 많이 썼어요. 출퇴근 시간에도 책을 좀 많이 썼는데 글을 썼는데 좀 나중에는 이제 인풋이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나중에 인풋 활동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시간에 어떤 시간에 뭐를 해야 그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고요. 그 뭐 시간에 그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개인 시간에는 자기가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적절하게 맞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책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읽을 정도로 계속 인풋 활동들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를 이제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메모도 하는 것이고요. 그 메모를 하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글로 어떤 문장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한두 권 정도 쓰면은 책을 볼 때도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작가분들이 입장에서 뭐를 이야기하는가에 조금 더 더 다가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문장에서도 내가 나중에 다른 쪽 책을 쓸 때 글을 쓸 때 좀 응용하면 좋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표기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메모를 썼죠. 고민을 했습니다. 그 끊임없이 메모를 했다는 것은 이 단어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은 계속 메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단어들이 생각나면은 주위에다가 메모장을 놓고 또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려고 막 하는 순간에도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면은 예 갑자기 또 메모를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노트를 바꿨던 것 같아요. 분기별로.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노트들은 제가 집에 있는데 그냥 뭐 잘 작성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깔끔하게 작성하지는 않았고 어떤 흐름도를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에서 어떤 것들이 단어들이 또 파생되면 그 단어를 붙여보고 그 다음에 그 단어에서 붙여보면은 또 다른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한 번 해보고 그러면 이제 목차 같은 것도 생각이 나면은 또 목차 같은 것도 한 번 작성을 한 번 해보고 아무튼 끊임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한 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했죠. 이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뒤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퇴근 시간하고 점심 시간에 저만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 점심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팀원들하고 이제 많이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가끔씩만 가끔씩만 좀 점심 시간에 같이 했었고 사실 그냥 혼자 거의 먹었어요. 뭐 꼭 굳이 점심을 같이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심 시간에는 그렇게 별도로 먹으면서 계속 고민을 저만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난 뒤에도 고민을 해보고 근데 고민을 할 때는 뭐 가만히 있어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내가 나 이렇게 글을 써야 한다 이런 고민이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도 이런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이 단어들의 연결성이 하면은 어떻게 문장이 내가 만들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다 문장들이 어느 정도 그 기억 속에서 만들어지면은 이제 한 번에 쫙 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키보드에 손이 되면은 보통 A4용지 두 장 세 장 정도가 계속 작성될 때까지 계속 그냥 작성을 그냥 쭉 하는 겁니다. 쭉 하는 거예요. 끊기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책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새벽에 저만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 저녁에는 퇴근하면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 그 시간이라는 거 이 시간이라는 것을 저녁 시간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 자기 개발이란 것은 틈나는 시간들을 사용하는 거지 내가 가족하고도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나 애기들, 육아 그런 문제들 많이 있을 건데 이것들을 같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글쓰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저만 밖에 이제 막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와이프 분하고도 또 이제 트러블이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저녁에는 최대한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가지려고 야근도 최대한 피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최대한 약속을 좀 안 잡았죠. 그래서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이곳들을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이제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불편한 시간들을 줄일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약속들을 잡는 것보다는 점입 시간에 최대한 약속들을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근데 이제 새벽에는 사실 뭐 제가 5시에 일어나던 6시에 일어나던 그건 이제 아이들도 이제 안 일어난 시간이고 저만 이제 덩그러니 일어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집중해서 또 책을 쓰거나 아니면은 책을 글쓸 것이 소재들이 많이 없다면은 당연히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이제 전문서적 같은 경우에도 전문서적 같은 경우에 저는 IT 보안서적들을 많이 읽는 거죠. IT와 관련된 서적 같은 경우인데 이게 많이 읽다 보면은 솔직히 내용들이 다 비슷하거나 한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권의 책을 읽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자기가 모르는 분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겠죠. 근데 맨날 읽는 책들 뭐 여러분들이 만약 마케팅에 관련된 책이다. 그러면은 마케팅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마케팅 책들이 다 몇 권 정도 읽으면은 다 비슷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표시를 해놨다가 제가 모르는 것은 표시를 해놨다가 그때 이제 반복해서 읽는 거죠. 다 스크비 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새벽에 보통 IT 전문서적을 한 권 정도 딱 꺼내요. 책장에서 꺼내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놓쳤던 부분이나 혹시나 업무에 놓쳤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이제 조금 글쓰기를 해야 하는데 책에서 쓰였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들을 한 번 쭉 훑어봐요. 그래서 건수로 치면은 한 권에서 두 권 정도 매일 새벽에 이렇게 읽었어요. 새벽에 읽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이나 그런 데는 좀 새로운 책들 IT 관련된 책들 말고 다른 분야의 책들을 좀 많이 읽었던 때가 바로 이제 출퇴근 시간이고 새벽에는 보통 이제 IT 전문서적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책에 쓸만한 데는 뭐가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기본 입문서적부터 이제까지 한 정말로 한 4, 50번 정도 봤던 책들도 한 번 쭉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내가 놓쳤던 것이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생활이 조금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새벽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지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사업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요. 근데 최대한 새벽에 일어나면은 이런 것들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시간들을 언제 가질 것인가. 물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육아나 아니면 가족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피해가 주지 않은 그런 시간대 그 시간대를 잘 정해가지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주말이나 그럴 때 잠깐 이제 양해를 부탁하고 내가 한 시간 정도 아니면 두 시간 정도 밖에 나갔다가 나만의 시간을 한 번 갖고 올 테니까 다음에는 당신이 나갔다 와라. 뭐 이렇게 서로 양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만의 책쓰기 노하우를 발명했다는 게 좀 발견했다는 것이 맞고요. 아무튼 저만의 노하우들을 이제 가진 것인데요. 사실 책쓰기나 글쓰기 특히 책쓰기 같은 경우에 자신만의 노하우들을 가지게 돼요. 한 몇 권 정도 쓰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썼던 것들은 다 안 맞거든요. 자기한테는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책을 썼던 분들한테는 조금 그 비법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IT 기술책들을 여러 권 쓰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없애는 거죠. 그 시행착오라는 것만 없애도 보통 6개월 정도 걸릴 거라서 3개월 내에 책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빠르면 한 달 내에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요. 가지고 있는 컨텐츠만 가지고 있으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책 쓰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런 시행착오들을 모르면은 모르면은 이제 계속 딜레이가 계속 연기가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책을 쓰는 것들을 중간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 그 목표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책이라는 하나의 결과물까지 나오도록 계속 끌고 가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확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지치니까요. 시간이 보통 책 한 권 같은 거 쓰는데 이게 한 보통 3개월 정도 이상 이제 좀 걸리면은 어떤 것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책 쓰기를 하던 어떤 목표를 3개월 내에 뭔가 목표 그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대로 안 나오면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던 뭐를 하던 정말 그거를 이겨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책 쓰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을 쓰던 3개월 이상은 좀 끌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후배들한테도요. 그래서 집중해서 정말 책을 쓰고 싶으면 집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만의 이제 책 쓰기 방법들이 생기다 보니까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쓸 때 같이 이렇게 쓸 때도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좀 더 그 친구들이 빠르게 쫓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글쓰기를 하던 꼭 책 쓰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글쓰기를 하면서 어떤 블로그에 정리를 하던 브론치에 정리를 하던 뭐를 하던 자기만의 그러한 글쓰기 방법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써야 합니다. 이 책에서도 아까 암흑말 대단체 그쪽 책에서도 나왔듯이 어떤 것들을 성공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시행착오도 겪어야 하고 실패도 많이 해봐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 동안에 그것들을 하는 동안에 자기의 기법들, 노하우들이 생기는 것이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들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쓰기도 똑같습니다. 책쓰기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글쓰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것들이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 것, 점점 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책 한 권으로 만들어지는 그 속도들도 당연히 더욱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니는 동안에 지금 이렇게 책을 썼고요. 지금 저자들, 제가 이렇게 후배들하고 같이 양성하고 했던 저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0명 정도에서 7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많이 양성을 했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책쓰기 통한 그런 작가 양성 과정들을 조금조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법들을 항상 다 공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책쓰기나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거를 사업화 시켰는지, 1인 기업으로 사업화 시켰는지,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이렇게 작은 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